안동시 교회협의회가 26일 제2차 기도안동 영적 대각선 기도회를 안동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. 앞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 역사가 일어난다며 지역 복음화를 위해 더 힘써 기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. 이어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안동 지역의 복음화와 교회 및 교회학교의 부흥, 지역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. 안동시 교회협의회는 안동시민 20%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마을 안동 만들기를 목표로 기도회와 포럼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.